압박하바 말레이시아 We are TRIBE 본비도는요 스페인어로 나와 함께 하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 또 저희 타이트곡 러버덤과 수록곡 오로가 담겨있는 곡입니다 저희는 일단 연습생 생활을 같이 하다가 데뷔조 평가를 받게 되고 거기에서 서로 평가받고 아니면 쓰고 이렇게 하면서 저희 지금의 7명의 TRIBE가 완성됐습니다 일단 너무 유명하시고 그리고 큰 회사다 보니까 물론 부담감도 있었지만 그래도 너무너무 영광스럽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야겠다 라는 생각도 동시에 되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연습생 때 만약에 제가 데뷔한다면 저 꼭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한국에 얘기했지만 저의 목표예요 월드투어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진짜 한국 팬분들도 엄청 많지만 저희 해외 팬분들도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기회된다면 저희 꼭 월드투어하고 우리 해외 트루 여러분도 만나보고 싶습니다 근데 아직 못하고 있어요 나중에 꼭 이 목표 이룰 거예요 그리고 저는 저는 정말 팬분들을 만들고 정말 팬분들을 만들고 그리고 저희는 온라인 팬분들을 만들고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근데 우리 팬분들의 팬분들을 만들고 우리 팬분들을 만들고 우리 팬분들을 만들고 저는 일단 꿈이었던 게 저희 앨범을 부모님한테 보내는 거 저는 데뷔 그거는 데뷔해야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 데뷔하면 우리 앨범 음주권 누릴 거야 라고 그게 제 꿈이었어요 일단 트라이비하면 또 무서워하지 않고 뭐든지 시도하는 그런 매력이 있는 그룹이 아닌가 싶습니다 뭔가 뭐 다른 아이돌분들은 한 컨셉을 유지해서 꾸준히 잘 가는 곳도 있지만 저희 트라이비는 뭐 다양한 뭐 춤 다양한 노래 이런 장르를 통해서 더 색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게 다른 부분과 차별화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제가 만든 그룹을 다같이 했었을 때 다같이 했었을 때 알죠? 다같이 했었을 때 행복한 거 네 쑥 오 오 오 오 오 오 왜? 쑥 오케이 알죠 알죠 원, 투, 쓰리 떡볶이 오 오 오 오 오 힙합 오 오 오 오 오 아 나 힙합도 좋아하지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다를 것 같다 원, 투, 쓰리 로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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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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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로카 로카 그리고 저는 말레이시아 음식인데 바쿠 때 제 고향에서 바쿠 때 굉장히 유명했는데 근데 진짜 직접 가서 보고 싶어요 저는 두리안 생각했어요 음..쏘리 저는 코타키나발루 한국어로 해야 하는데? 영어로 하자 영어로? 영어로? 알지? 우리 항상 하잖아 뭐야? 잠시만 잘하는거에요? 지금 우리도 안고있다 1,2,3 3,2,3 3,2,3 3,2,3 영어로 하자는게 잘못이 없는데 3,2,3 3,2,3 3,2,3 3,2 3,2 3,2 3,2 3,2 3,2 4,3 4,3 5,4 5,4 5,4 4,4 5,4 5,4 5,4 5,4